심지어 이사 이 방을 찾았다 박상재 계속해서 한글람차나무꾼 올려 드릴텐데 제가 박상재 선배님과 박구현 선배님과 함께 방송에서 많이 인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글람차나무꾼 할텐데 제가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! 라고 보시면 돼요. 이해하셨어요? 연습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구의 남자는 헤이!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여기 이 방면은 북한이 쳐들어와도 앉을 것 같아요. 항구의 남자는 아무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. ! ! ! 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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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